우리 여러분들 말로만 듣던 해외 메이플 오리탈 큐브 있죠? 큐브 돌리면 무조건 오리탈만 나오는 거 오늘 체험하러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스 형님 기억나십니까? 우리 메이플씨 동남아 메이플 오리탈 큐브 돌릴 기회를 주셔가지고 오늘 한번 가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전에 메이플씨 탐방했을 때 저번에 싱가포르 메이플 탐방했을 때 우리 봤잖아 그때 여러분들 큐브가 여기가 2배야 2배 메이플 여기 우리 한국 메이플 2배잖아 근데 여기가 큐브가 존나게 비싼 대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오리탈 큐브랑 이제 약간 헥사 큐브랑 해가지고 이벤트로 약간 몇 달에 한 번씩 판매를 해요 오리탈 큐브는 원래 계정당 3개밖에 안 된대 근데 이번에 신년 맞이해가지고 오리탈 큐브가 한도 무제한 한도 무제한이라서 이번에 세스 형님이 메이플 포인트랑 캐시 보이죠 여러분 요거를 갖다가 오늘 아주 그냥 오리탈 큐브를 착살내려고 11개에 8만 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 돌리면 무조건 오리탈만 뜬다 세스 형님이 에디공 30 아크 보조 무기를 구해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에다가 오늘 여기에다가 시원하게 오리탈 큐브 돌려가지고 보보공 40, 40, 40, 10이 조지러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단 지금 옵션은 보보공 79야 근데 이거 오리탈 큐브를 오늘 말로만 듣던 그 전설로만 듣던 오리탈 큐브를 오늘 그냥 배 터지게 돌리는 거야 끝없는 오리탈 큐브 레츠고야 오늘 예 다다다 레츠고 오우 아게 레츠고 오우 오우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샀다가 오? 오늘 오리탈 떠버리면 이거 금방 뜬건 어떡하지 이거? 야 근데 진짜 오리탈 8만 원이면 이거 개 싼거지 솔직히 혜자지 진짜 개혜자지 요거를 갖다가 와 오우 오우 오 에디션 큐브 오 트랩 트랩 뭐야 저거 하나 둘 오우 제논 제논 옵션이 나와버려주세요 하나 둘 팀 12 방무 35 그 다음에 공격력 아 하나 둘 아 아 아이고 방방 방방 방방댁 떴다 방방댁 하나 둘 이게 보니까 오리탈 큐브가 방무가 아하 에헤이 에헤이 이거 보니까 방무가 잘 뜨네 오리탈 큐브가 여러분들 이게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어 너머키 제발 아하 보방 아 이게 보공 32 너무 뜬다 이거 약간 40 40 아하 뭐야 이거 35 40 12 아 제발 포포콩 제발 포스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이렇게 시비 시비 시비가 확 떠버리니까 어우 확실히 압박감이 있네 확실히 여러분들 시비 시비 시비가 한방에 뜨니까 압박감이 있어 레츠고 아 아 아 오케이 끝 아 아 아 아 이렇게 직관적이야 여러분들 이게 적나라하게 확 떠버려요 옵션이 10렙당 공이 잘 안 뜨는데 여기서 존나 잘 뜨고 방구 아 방방공 오리탈 방구만 존나 떠요 여러분들 이거 말도 안 돼 보스 아 보방마 보방마 오케이 어 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마력 시비 프로는 한방 받는데요 다 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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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까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이건 진짜 보보공 한 번만 뜨면 게임 끝이야 근데 보보공이 안 뜨네 보보공 한 번만 진짜 원타임 원타임 아 보보공 플리즈 원타임 원타임 플리즈 40 30 시비 정도만 떠도 나이스란 말이야 보방크 아이고 보방크 오리탈로다가 아이고야 아 아 어쒸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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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 70% 노노노 한 번만 딱 한 샷에 끊 아 어 어 아 This very trash game garbage game 가비즈 게임 원키 제발 보보공 한 번만 원타임 플리즈 원타임 저스트 원타임 아 까마가 35 30 원샷 원타임 보스 보스 ATD 플리즈 아 에허 아혜혜 어? 아 보봉이 형 OK 한 번 걸렸어요 님들 일단 보봉이 형 한번 우리 털 한번 걸렸고 찌빨 어? 오 오 오 오 오 43 OK 어 됐어 OK 됐어 OK 나 포티 포티 나 포티 포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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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4030분 아 우와 와 럭럭 럭 홀리 씨 아 왜 이렇게 험난하지?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간절하다 진짜 나 미안해서 안 돼 이제 200만원 무과금 해봐야 SS형님한테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자 이거 아니 이거 안 되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노오 자 기운 차리고 기운 차리고 하자 기운 차리고 기운 차리고 하자 아 f**k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쏘리 쏘리 파이브 오케이 쏘리 쏘리 파이브 오케이 렛츠 고 웜킷 쉿 웜키 웜키 형 진짜 이거 아니지 아 진짜 보보임 세 번째야 그것도 우리 타임 진짜 사짐 사짐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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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보 끝까지 나 자 보보보보보봐 아니 아 진짜 진짜 풀쉿 진짜 트래쉬 게임 아 아 원키 아니 이거 AGT가 안 떠요 그냥 족버그야 이거 여러분들 제발 제발 세번 타임 식스 타임 여섯번 남았어요 다섯개 오 오 오 사 삼 이 일 일 아 아니 보보 그 세번 뭐야 아 아 아니 진짜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버그 아니야 이거 디스 버그 ㅇ mercy 롱 라크 트래쉬 게임 보보 공 렛츠 고 보보 공 렛츠 고 보보 공 렛츠 고 보보 공 렛츠 고 조깬 나 조깬 나 아 5G 아 아 보보이 너무 뜬다 이거 다섯번째야 보보이 conspir 아니 하다못해 보공공도 안 뜨냐 아 이거 진짜 락걸리는게 아니니까 설명이 되나 어이! 에잇! 에잇! 아유씨! 아유! 우와 이거 뭔 맛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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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세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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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제발! 40! 제발! 40! 40! 플리즈! 플리즈!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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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3! 2! 1! 원기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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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 원기! 시발! 초이스! 초이스 타임! 언니야! 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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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보공공이 한 번 떴기 때문에 아! 아! 그나마! 아! 여러분들 찐방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영수한테면 진짜 눈물 나! 진짜 님들아! 이거 안 뜨면 나 어떡해! 나 너무 미안해서 못살아요! 이거 진짜 님들아! 레츠 기릿! 오! 오! 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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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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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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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3! 2! 1! 아! 40! 오케이! 아! 근데 조금 아쉽다! 40! 30! 40! 30! 30! 아! 여태까지 봐온 게 있으니까 아쉽네! 자꾸 40-40 비만 보다가 부부공 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그쵸? 아! 착착착착착착!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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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잠깐 미ξ이역 미 útil 어서오오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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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